오우 랜 폴, 수월 랜 아그리 사주세요. 돈이 없어. 저는 사실 매일 밤 샤워할 때마다 한 시간씩 애교를 연습합니다. 따랑해, 좋아해, 미안해. 보이스프레닛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. 어? 화이팅 가! 유효하지 않습니다. 사실 백구영 마스터님 아들입니다. 그리고 영어 분야 냈습니다. 사람들 아프다.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무서워요. 전 여기가 걸스 플랜이신 줄 알고 왔거든요. 근데... 어이, 참나야 해. 취업사? 저는 사실 김지웅한테 진심으로 설렌 적이 있습니다. 안 믿으세요.